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39장입니다. 병겁은 상극의 선천 문명이 상생의 후천 문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창조적 진통이며, 선천인간이 후천의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누구도 예의 없이 넘어가야 하는 통과 의뢰입니다. 이어서 지구총 개별 소식입니다. 지난해 영토 분쟁 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국경 획정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1990년대 초부터 사실상 점유해온 아제르바이잔 내 국경마을 몇 군데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아르메니아 총리실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을 두 곳과 또 다른 마을의 절반 정도를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한다고 전했고, 아제르바이잔 국영통신인 아자르탁은 자국 외교구당국자를 인용해 아르메니아가 국경마을 네 곳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들은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영토 분쟁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측이 점유한 곳들입니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지만 아르메니아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양국은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협정 조안을 오늘 7월 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격심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합동훈련이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바깐 남중국해 해상에서 실시됩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에는 약 1만 6,770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일부 연습에는 호주군과 프랑스군도 참여하고,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국도 참관합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예에 해당하는데요. 필리핀은 이번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유권을 재차 강조할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또한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레들리 군도 인근에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훈련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합동훈련인 발리카탄과 관련, 필리핀과 함께하는 미국의 가장 큰 연례훈련이라면서, 올해는 해양안보, 미사일 타격훈련, 사이버 방어연습 등과 같은 다영역 합동훈련을 포함하는 가장 복잡한 발리카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4월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외국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 3월 22일 이뤄진 바 있는데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사회과 역사공민지리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정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외국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 통과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6일에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을 담은 바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 주장입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수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수쿠니 참배 등 독도 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독도 문제, 단순히 외교적인 항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은 매년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폐한자, 약자의 원가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가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온과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틀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러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에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의 보이지 않은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피루여경이요 적악지가 피루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꼬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선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주를 바로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 신, 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입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향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향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 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율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제의 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천상신도 세계에서 독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상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제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일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온안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운치운치 대전상원군 홈리지아도래 홈리암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운치운치 대전상원군 홈리지아도래 홈리암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지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운치운치 대전상원군 홈리지아도래 홈리암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운치운치 대전상원군 운치운치 대전상원군 추 hatır기 홈리암리사파 going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령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령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셉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오주시가 have蓄기좀 Title 잠시 호흡ie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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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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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과 함께 내 몸의 유전자에 맞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재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형세골망만사지 지기금지원 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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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형세골망만사지 위기 동기와 위대한 신천두 조아름 병제 불만간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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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금지 권위대왕 신선도 좋아하던 경제 불망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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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금지 권위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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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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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율려 조화의 빛꽃, 설려와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와 빛 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와 반짝반짝 빛 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와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형세굴망만 사지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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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화정 형세굴망만 사지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조 조화정 형세굴망만 사지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차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윤녀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 지휘해줍니다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조화정 형세굴망만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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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조 조건 형세굴망만 사지 시기금지원 위대강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조화정 형세굴망만 사지 시기금지원 위대강 신천주 조화정 형세굴 음치 음치 태울 천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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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아노래 운디압디사카 운치 태울천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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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아노래 운치 태울천사원주 이 치아노래 운디압디사카 운치 태울천사원주 이 치아노래 운디압디사카 운치 태울천사원주 이 치아노래 운치 태울천사원주 이 치아노래 운디압디사카 운치 태울천사원주 이 치아노래 운디압디사카 운치 태울천사원주 온디치야 노래 온디암니사파 지움치 태울천사 온디치야 노래 온디암니사파 지움치 태울천사 온디치야 노래 온디암니사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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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